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대표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. 6월 첫 모의고사 사실 우리 5월 17일 작년 예비평가 이래로 사실 11월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모의고사도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3월 4월 모의고사도 있었지만 사실상 평가원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B형 설명하게 될 텐데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으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. 자 그래서 막 불볕 더위에 여러분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 모든 게 다 이제 극복의 과정이 되겠죠. 그래서 자 이 해설강이 일단 1번부터 45번까지 B형입니다. 전 문항에 대해서 해설강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총평을 하도록 하죠.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리스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 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자 유형은 이미 예고된 대로 1번부터 3번까지 Short Conversation에 대해서 말하기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자 항상 대화의 흐름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의문문인지 평소문인지 그리고 의문문이라면 의문사가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 그리고 의문사별로 해서 답을 하는 것 이외에 또 부가의 의문, 부정의 의문, 간접의 의문 등등등 이 문장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평소문으로 끝났을 때는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딱 이제 정형화된 게 없고 매우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1번, 2번, 3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인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. 자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 예상되는 난이도의 뭐 한 85%까지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교적 그래도 리스닝이 쉬운 편이었었죠. 자 1번 들어가죠. 자 문제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라는 내용 들었죠? 자 why don't you call the bank 해서 why don't you 하게 되면 이유가 아니라 자 why don't you, why don't we, why don't I 이거는 이제 제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럼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 했는데 한 번 더 나오죠. 자 do you have the phone number? 자 do you have the phone number 해서 은행 전화번호가 있느냐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드리겠죠. 그래서 1번에 보면 no, I don't have a computer. 자 right, I'll call you when I'm done. 그리고 yeah, I saved it in my cell phone 해서 자 은행 전화번호 내가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두었다라는 3번이 가장 적절하겠죠. 자 4번과 5번도 역시 별로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고 자 1번은 쉽게 시작이 됐습니다.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.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 2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어 자 니스 하게 되면 이제 조카가 되겠죠. 그치? 특히 여자 조카라고 했던 니스라고 표현할 텐데요. 자 그래서 읽기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자 원래 읽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난독증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학교에서 가장 읽기를 잘한 학생으로 뽑혔다고 하니까 이 좋은 소식이죠. 자 이렇게 말하고 평소문으로 끝났으니까 It's true. She'll start reading sooner or later 해서 그녀는 조만간 sooner or later 밑줄 긋고 조만간 읽기를 시작할 것이다. 아니고요. 그 다음에 I'll ask her teacher to choose her next time. 내가 그녀의 선생님한테 다음번에 그녀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할 거야. 그 다음에 Right. She must go to a new school. 해서 자 그녀는 새로운 학교에 가야만 한다. Sorry to hear that. Better luck the next time. 자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유감이다. 자 좋은 소식에 대해서 유감일 거 없죠. 그 다음에 Great. She must have worked on reading a lot. 자 그녀는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. 이렇게 되겠죠. 자 must have pp. 밑줄 긋고 자 should have pp하고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고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안 했으면 감.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이 없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 니스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조카 딸 자 뭐 우리 한자으로 표현하는 진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그 표현에 대해서 뭐 못 알아들었더라도 답을 내내는 관계가 없었죠.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평소문으로 주어졌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용 파악에 중점을 잘 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문항 넘어가겠습니다. 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자 베이비 씨링을 해주러 온 이제 베이비 씨로 한테 한 얘기지. 자 비디오 게임을 내가 부모가 아빠가 지금 외출하는 동안 베이비 씨로 한테 맡겼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비디오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. 또 평소문으로.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로 갈 건지 확실치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땡큐에 대해서 이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. 지나갔고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오전 10시경에 올게요. 아니고 내일 그에게 저녁을 만들어주겠다. 자 지금 대화의 주제는 비디오 게임. 아들이 너무나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베이비 씨로한테 주의를 주고자 했었던 거니까 ok. I'll let him play. 자 비디오 게임 하는 거 허락은 하겠지만 only for an hour.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한 시간동안만 하게 할게요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질문이었고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평소문으로 주어졌었는데 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말 다채롭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1번, 2번, 3번 short conversation에 대한 거 자 2번 6월 모평 이런 쉬운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자 그러한 모든 의문문과 평소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드릴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죠. 자 일단 fruit is a healthy snack 해서 과일은 모두 다 알다시피 건강에 좋은 간식인데 자 일단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특히 과일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자 fruit pills 하는데 우리 peel 이런 말이 껍질 이런 뜻이죠. peel 하게 되면 껍질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과일 얘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일 껍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everyday purposes에서 매일매일의 용도에 맞게 과일 껍질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사실 여기까지만 듣더라도 답은 4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부연되는 이야기 들어보죠. 자 예시가 시작됩니다. 자 pots and pans에서 그릇이나 그리고 frying pan 이런 것에 대한 걸 오렌지 껍질과 소금하고 섞어서 닦아내면 잘 닦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자 예시 하나만 잘 듣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해서 답은 4번으로 명확하게 등장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마저 들어볼까요? 자 신발에 stain이라는 말 얼룩을 가리키죠. 신발에 얼룩이 있는 경우에는 자 wipe 하게 되면 이제 닦다 하는 이런 뜻이지. 그래서 wipe라는 말 닦다.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앞에 유리창을 갖다가 wind shield wiper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 그럴 때는 바나나 껍질을 갖고 닦으면 된답니다. 자 정말 효과가 좋고요. another great trick is using grape skins to remove the smell of garlic from kitchen containers. 자 kitchen container 해서 부엌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grape라고 했죠. 자 포도 껍질을 이용해서 닦게 되면 마늘 냄새, garlic 이런 걸 갖다가 없앨 수 있고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. 더 뭐 줄기차게 다 들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과일 껍질을 일상생활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for example 하고 곧바로 예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왔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으로 가죠. 자 날씨가 좋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 갑자기 이제 날씨가 바뀌게 될 수가 있는데 자 thundering storm 하게 되면 이제 thunder라는 말이 번개가 치는 거니까 사실 thundering storm 하게 되면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자면 뇌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자 만약에 야외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뇌우와 마주대하게 된다면 뇌우에 걸리게 된다면 자 안전한 장소는 건물 내부나 자동차 안이 될 텐데 자 lower area 해서 좀 낮은 지대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보고 자 electric pole 하게 되면 이제 전신주가 되겠죠. 그런 건 당연히 위험하겠죠. 뇌우가 거기에 벼락을 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듣더라도 사실 뇌우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실내에 있거나 아니면 낮은 지대에 있거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